이사회 벌린의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는 말은 삶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사상과 또는 접근 방식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벌린에 따르면 여우는 호기심이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광범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유형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우는 복잡성, 모호성 및 다양성이 익숙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및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실용적인 경향이 있지만 우유부단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산만하게 생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고슴도치는 집중력이 있고 왜굴수이며 삶을 인도하는 명확하고 단순함에 강력한 아이디어나 원칙을 가진 유형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고슴도치는 복잡성, 참실함 또는 다양성에 관심이 없지만 대신 일관성, 일관성 및 깊이를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강한 복잡의식, 정체성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 전문 분야 또는 사명에서 탁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율이 있으며 결단력이 있지만 독단주의, 경직성 및 시야가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의 벌린의 은유는 여우와 고슴도치 모두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삶, 지식, 의미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고 암시합니다. 여우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능숙하지만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면의 고슴도치는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추구하는 데 능숙하지만 대안적 관점이나 솔루션에 대해서는 눈이 볼 수도 있습니다. 벌린의 인용문은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반성하고 삶과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의 다양성에 감사하도록 초대합니다.